하늘을 통로로 활용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수용 가능한 목적 기반형 모빌리티, 이를 연결하는 모빌리티 환승 거점 등을 전시해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환승, 이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아주 멋진 제완입니다. 어떤 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회사, 휴대전화, 모빌리티 환승, 의료리티 환승, 이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oversight to become more productive and meaningful time that people can